오늘 많은 선배들이 같이 여기서 무대하니까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 하시네요. 다음 루카드씨 가능할까요? 네, 오늘도 18명 다 같이 무대하니까 우리 더 잘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해야 돼! 네, 파이팅 넘치는 루카드. 네? 그럼 정욱씨? 네, 이렇게 드림 콘서트 처음 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잘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재민씨 또 네.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에 서 보는데요. 처음 서 보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NCT 18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저희 팬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NCT 여러분의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파란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트에서 오세요. 네, 잘 보겠습니다.